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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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요런걸 안 찍지말고 잘 그림적인 찍어요 야 잠시만요 멘트 들어달라고 조촌장이 오랜만에 회집왔디만 박살을 내놨네 여기 완전히 와 이렇게 가난하게 사나 우리가 형님 이거 뭐해? 이거 뭐해? 지금 회의 영상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주인공들이 여름 8월 첫날에 주인공들이 누군지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딴 데 안 붙이고 락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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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형님들하고 지금 이 회랑구이라는 공주 최고의 횟집에서 먹는데 나오자마자 박살 내봅니다 불쌍합니다 불쌍해 누구하고 해죽 사주십시오 와 오 마이 갓 사람 닮은 명이 소주 세정도 안 처먹은데 박살내 야 너희랑 미워 완전 매콤하다 지금 이봐 여기 가시밖에 없다 누가 보면 진짜 오촌장 회원들 불쌍하게 산다 하하하 하하하 자 쌀이 나도 지어라 하이다 여러분 누가 잘 버리세요 반갑습니다 회원들 간에 이런 사적인 모임 같지만은 이것이 다 우리 동기타 캠프촌 회원들의 공적 모임의 연장선입니다 이게 기타를 안 치기 때문에 사적 모임 같지만 이 자체가 다 연장선이에요 이분도 다 우리 톰캠의 페미닌 페미닌 왜 이렇게 하신대 왜 이렇게 하신대 손 떼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회의가 빨리 먹자 이거 불쌍하다 야 회의가 빨리 먹자 이거 불쌍하다 나쁜 마음만 고소 정돈 백사장 정돈 동백성 안녕히 자 있거라 고맙습니다 쉬는 놀이 남기 다리 조금 여기 나 문 문 문 문 문 문